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구족계 수계산림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했던 불기 2564년 제4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식을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수계식은 4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가사와 발우를 받고 수행과 전법으로 불법을 홍포하는 수행자가 될 것을 발언했습니다.